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왕훈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월에 금리 인상하는 건 기정사실화고, 4번도 인상할 수 있다.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8번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셨죠? 8번 이야기가 나온 게 실질 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니까 0.25씩 8번 올려야 사실 실질 금리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S&P 하락이 5일째, 6일째 되잖아요. 이거는 작년 9월 이후에 최대로 최장애 기간으로 지금 올려지고 있고요. 지금 최악의 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런데 이제 다들 미국 증시에는 증권과 연보라는 게 있었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됐는데 2자로 끝나는 해에는 다 좋았어요. 그런가요? 2012년? 하여튼 다 좋고 그다음에 첫 5일간의 성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 해에 평균 올라가는 게 달랐다고 그러거든요. 첫 5일이 좋으면 82%의 확률로 전체 연간 주가가 13.7% 올라가고요. 올해처럼 5%가, 철 5일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올라는 가는데 한 1% 정도 올라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변동성이 무지무지하게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툭 건들면 지금 화가 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12월 달 지금 소비자 물가 7.1. 이건 뭐 지금 11월 달 물가 6.8 해서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7%를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증시의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6.9 정도로만 좀 끝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4번 올려야 된다. 그리고 7월에 바로 긴축을 시작해야 된다 등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에서 믿는 구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지금 3.9%로 간 부분들인데요. 저거는 사실 미스테리예요. 지금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고용에 관해서는 누구를 지금, 어디를 조사하면 고용주한테 설문조사라고요. 실업률을 낼 때는 가계 조사를 해요. 표본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직도 거기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점보다는 계속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감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4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21%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믿는 구석은 실적이고 그러나 3월에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벌써 확률이 75.9%가 되어버렸어요.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무조건 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2.5에서 2.75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매파적 입장인 연준에 더 사실 기름을 불 얘기들이 있죠. 지금 11일 날 지금 파월 의장 청문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월 의장은 자기의 어떤 노선을 명확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명확히 밝힌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강경 발언으로 해서 증시가 또 움직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물가 지수 7.1. 이거 뭐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순익증 관련 실업률 등등이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실업률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 그리고 고용 숫자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면서 지금 이런 매파적인 입장에 더욱더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은 진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인플레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올해 끝났다. 올해 농사 짓기가 이거 굉장히 힘들겠다. 첫 스타트가 안 좋습니다. 첫 스타트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S&P500이 부진하면 한 50% 정도의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확률로 장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하고요. 특히 지금 5일째, 6일째 지금 S&P500이 조금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는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1월 달에 1월 효과가 좀 받쳐줘야지 연간계들이 단단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기류를 정리를 두 문장으로 하자면 금리 인상이 더 이른 시기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양적 긴축도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팩트로 지금, 이게 전망이 아니라 팩트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로 하늘이 내려주신 예지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말씀밖에 들 수가 없고요. 지금 금리는 지금 3회에서 4회 정도가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들을 가는데 이럴 때 여러분, 여러 가지들 많이 하시면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은행주도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월가의 보고서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들, 저도 전망 제가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고서들을 좀 나온 것들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것들이 차례대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과 같이 그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 3월에 단행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런 다음에 양적 긴축도 동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왓츠업 시간에 저희가 계속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